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석 지나고 언제 또 인사드리지 우리 장 본부장님께 했는데 오늘에서야 또 모처럼 실물을 뵙게 되네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네요. 저 놀다 왔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디 멀리. 집에서요. 집에서요. 빈둥빈둥 가렸습니다. 좀 맛있는 거 드셨고요. 그건 엄청 먹었죠. 그렇습니까. 그래 보입니다. 아니 제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이틀 연달인가 3일 연달인가 미국 주식 좋던데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중국인미은행이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거가 주가를 빠트리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중국인민은행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2021년 날짜가 9월 15일자 기사로 해서 이런 성분기사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자 기사가 지금에서 오픈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걸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9월 15일자에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오픈된 게 오늘입니다. 왜 했냐면 사실 헝다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헝다그룹이 만약에 어려워지게 되면 상당한 많은 자금들을 비트코인으로 유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 문을 잠그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헝다그룹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보통 페이팔 스퀘어처럼 이걸 한 번 유통할 때 쓰겠다고 했던 그런 기업가 주가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테크 쪽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요약하면 어쨌거나 이 기사의 원본은 원래 출처는 헝다그룹에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그룹 하나가 요즘 전 세계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제가 보기에 오늘도 미국 주식에서 보게 되면 얼추 그냥 비트코인에 관련된 모든 게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헝다그룹이 비트코인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 방송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헝다그룹 관련해서 방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혹시 올해까지 좀 문제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약간 이건 장기화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기사를 좀 보여드렸고요. 9월 15일자 기사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 의미 있었던 모습은 이겁니다. 다우가 1.48%가 올라왔고요. s&p500이 1.21% 나스닥 1.04%가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월요일부터 빠졌던 시장의 흐름을 돌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만약에 우리 교수님처럼 멀리 갔다가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장기 빠졌나 똑같은 게 고함이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많이 어려웠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게 되면요. 그러면 다우지수가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것들이 올라가서 강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더니 세일포스 닷컴이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7.1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가 3.58% jp목원체스가 3.3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보게 되면 금융주가 시장 이끌었다고 봐도 가원이 아닌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캐터필라 비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다우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9월 한 달 시장을 보게 되면 9월 달에 s&p500 기준 얼마나 빠졌을까요 지금 혹시 올라갔다 아니면 플래시다 빠졌다 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시장 해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지인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올라갔다 얘기한 사람 우리 교수님 처음이었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4% 5%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9월 달에 어려웠는데 실제 9월 1일 날 s&p500 지수가 4,524포인트였습니다. 현재 4,448포인트로 해서 약 1.5% 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네요. 안 빠졌어요. 얼마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지만 실제 지수로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주 며칠 있습니까 영업일이 다음 주 월화 만약에 월화수목까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완성되네요. 9월 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8개월 원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신기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만 하여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 계좌 열어봤는데 많이 빠졌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계좌를 보시면서 어떤 이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s&p500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아를 짜 있다 그러면 아마도 맥스 한 5% 빠진 게 보통이 아닌가 생각 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는 사실은 이틀만 많이 올라가면 메꿔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이죠. 많이 안 빠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원래대로 치게 되면 지금 한 1.8% 가까이 될 만한 10년 국제순위를요. 얼째 1.41%가 올라가면서 7월 이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10년 국제순위를 올라가게 되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금리 움직이고 금융주가 금융주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보통 평균 한 3%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금융주가 지금 고점 대비 한 3-4% 밑에 있다 보니까 역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얘기하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상에는 반드시 금융주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41%가 7월 이후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차트 분석을 하지 않지만 테크니컬한 부서를 본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나이키가 시점을 발표했는데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나이키가 제가 최근에 시점을 봤을 때 이렇게 매출이 미스를 보인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eps를 예상치 상해수가 넘어갑니다. 매출이 원래 예상치가 124억 달러가 넘어가는 주체였는데 122억 달러가 보여주면서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 신발의 절반 정도 우리의 30%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이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닫혀서 10주째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는 거죠. 지금 봤더니 매장에 팔 게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군요. 네. 물건이 없습니다. 궁금한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베트남 생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치명탈을 보여주면서 날키기가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치과 내에서 약 한 3 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10주째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 하반기 내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하락이 장괴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신발은 약 24%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이 21% 그다음에 의류 쪽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19% 캄보디아가 12% 나머지 기타가 39%로 꾸러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차이나 캄보디아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나이키는 다 아시아에서 만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프로님께 선물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나이키 에어맥스를 받아서 신발을 신다가 오늘 봤어요. 아니 왜 저거 안 사주지? 받았는데 봤더니 역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진짜. 그런데 베트남이 대다수의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사실 나이키가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만약에 신발을 못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이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장북이 닫힌 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실적을 나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동물첩 매출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혹시 코스트코의 회원이십니까? 네. 저는 회원이에요. 우리 저기 본부장님은 코스트코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주차난. 첫 번째. 주차난 대비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아니. 큰 카트. 큰 카트. 여기 치입니다. 저는. 막 치고 저리 치고. 큰 카트. 그다음에 또 검사. 검사. 네. 3대 문제 때문에 저는 안 가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는 이유가 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물건이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영업마진이 보통 소매적인 영업마진이 보통 28% 9%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만 약 15%로 얼마 안 당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부분들이 가시면 물건을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느낍니다. 물건이 싼 것 같아. 물론 많이 팔지만 그러면서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물건이 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찌찜한 게 있는데 이번 시점은 좋았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생수 휴지 청소 용품에 대해서 구매 제한을 실시하겠다. 다시 한 번. 사재기를 못한다는 건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이키처럼 생수라든지 휴지라든지 청소 용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매 제한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과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막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고요. 지금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생수나 휴지 같은 건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없죠. 저희는. 그런데 왜 자꾸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궁금한데 이걸 갖다 놓으면 뭔가 마음이 안식이 생기나요? 미국은 한꺼번에 사재기하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휴지나 생수 중에서 적지 않은 게 미국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도 이제 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그런데 휴지가 꼭 이렇게 많이 있어야지 그럴까요? 글쎄요. 물도 그렇고. 그걸 모르겠네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유럽에 계신 분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저거부터 사죠. 휴지부터 사고 휴지 물부터 산다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트코트 역시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런 궁금한 문제 때문에 다음 분께는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트팅창에 한 분이 재미있는 얘기해 주셨어요. 미국은 비대가 없기 때문에 휴지를 많이 쓴다. 미국이 비대가 없죠? 비대 많이 안 쓰잖아요. 비대 안 씁니까?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그것도 재밌네요. 재미있습니다. 진짜이겠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한 번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종목을 한 번 짚고 넘어갈 건데 저한테 엊그저께인가 한 분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장원석 본부장이 여기 나와서 몇 번씩 좋은 종목이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한 번 모아서 좀 보여주면 어떻게 했냐 해서 제가 오늘 모아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3년 전부터 좋아했던 종목 엔비디아가 제가 극찬했던 종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epm이라는 기업도 제가 극찬했고요. 기억하죠. 상당히 보이는 기업이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초보라고 그러면 포트폴리 이렇게 꾸린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년까지도 문제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걸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하고 나서. 엄청 올랐죠.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참고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약 2.5% 밑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종목들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사실 미국 주식 미치다 많은 애청자들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저 같은 착시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냐 분명 9월 달 미국 종합주가 지수 안 좋았는데 그런데 느끼기에 안 좋지 않았는데 재밌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좀 관심을 두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종목을 좀 많이 추종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미국 주식 재밌다 하신 분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종목을 얘기하면 특별히 어떤 뭐랄까요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있다든지 이런 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제가 잘 꾸며 갖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론 제가 싫어하는 종목들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다 싫어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파이가 어제 또 물론 조그만 기업이지만 어제까지 또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집을 결제해서 하고 또 인수하면서 뭔가 좀 실어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려보고요. 특히 은행주 금융주라든지 에너지주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싫어한다고는 좀 그렇고 관심이 없는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한국 증시에 계셨던 분은 워낙 묵직해서.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엑스모빌 같은 것도 아마 올 하반기 가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요정부터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대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 금리가 변화됐었을 때 변화되는 수익이 변화. 네.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금리가 1% 100bp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매출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습니다. 한 달 한 번씩 제가 이제 예타권 기준. 오 순위 차트. 예타권 기준 우리 서학개미가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한 달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 번 아주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위의 차지 포인트. 이게 뭐냐면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236억 원을 매수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 21위의 알리바바. 23위의 리콜라가 여전히. 리콜라요? 리콜라가 계속 지금 10위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니콜라는 제가 이거를 조사한 뒤 한 1년 됐는데 1년 내내 지금 중간순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니콜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했더니 니콜라를 아주 심층 분석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교수님 수소 다 아십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다 모르죠. 조사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기술력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기술력을 떠나서 이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빨라야 3년 정도가 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너무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봅니다. 그다음에 27일에 업스타트가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업스타트. 이게 되게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대출해 주는 건데 ai가 대출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건데 사람이 아니고 직접 입력하면 우리 교수님 딱 입력하게 되면 박정희 교수님 대출 금액 2천만 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는 건데 상당히 미국에서 상당히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7배인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건 투자 잘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28위의 플러그파 역시 수선제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 관련주의 2배짜리 배팅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한 번 그냥 상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상도 무서운데. 지금 고점 대비 8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중국 관련 인터넷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또 2배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다시 한 번 조금 하지 말라고 조언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얘기했지만 홍다그룹이라든지 중국의 규제 문제가 그리 빨리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조금씩 멀리하셔서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37위 amd가 뽑혔고요. 그다음에 38위에 있는 kfa 글로벌 카본 etf는 역시 카본 etf입니다. 112억 정도 투자하시는 그런 모습 보였고. 42위의 어도비 41위의 우버 그다음에 42위의 코인베이스 45위의 압셀라라는 기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찾아봤더니 코로나에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은 주문을 못 받았는데 이게 모더나와 같이 제휴를 맺었대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바이오 관련 항목들은 약간 모아님은 통화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46위의 인티트 서지컬.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과 성형 로봇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위의 보잉 49위의 도깨사인이 뽑혔습니다. 그러면 상위로 볼 건데요. 어떤 게 이리한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 교수님은 상상력이 초월한 종목일 겁니다. 여기 한 번 볼까요? 저는 아마존 생각했어요. 아마존이요? 네. 아마존 아니면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만 더 기회 드릴게요. 그다음 저는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넷플릭스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생각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좀 싫어하는 쪽에 교수님이 좋아하는 쪽에. 전 재미있게 봤어요. 그렇습니까? 약간 다르지 말아 내 풀 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1위가 나스닥 103배짜리. TQQQ가 뽑혔습니다. 2천억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매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천억이면 2위가 구글 1,600억.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1,220억. 그다음에 나스닥 101배짜리가 900억. 루시드가 최근에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전기차 업체인데요. 820억. 그다음에 asml은 반도장비 업체인데요. 7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9위가 머크. 10위가 애플입니다. 11위가 나스닥 102배짜리 etf고요. 10위가 쿠팡인데 역시 쿠팡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쿠팡이 다시 한 번 사상 최저치의 주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여야지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17회 준비료, 18회 스타벅스, 19회 페이스북이 뽑혔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스타벅스는 저렇게 상위권이 계속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한 그런 모습. 최근에 뭔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스타벅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코로나19가 약간 완화가 되면 많은 분이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기사는 거꾸로 지금 다시 한 번 많은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거나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게 1등에 있는 3배짜리 etf. 그다음에 10위에 있는 2배짜리 etf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요.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태나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tqq. 3배짜리 etf인데 어쨌거나 이게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서 이게 최근 한 달 동안의 모습입니다. 이번 달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3%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한 배짜리 qq는 뭐냐면 0.1%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배짜리가 빨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올라오려고 그러면 몇 배 힘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올라올 때 힘이 배로 들기 때문에 실제 3배짜리 etf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세면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시장이 어려울 것 같으면 3배짜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냥 한 배짜리 아니면 아마 보편적인 s&p500을 추정하는 etf나 이런 걸 들어가셔야지 두 배짜리 세 배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2천억에 달하는 etf에서 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자문도 해 주시잖아요. 조언도 해 주시고 분석도 해 주시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약간 저렇게 리스키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한 번은 베팅해도 돼 이런 분들인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 선택해서 한 번 크게 빠져서 내가 원금 찾아야 된다라는 심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베팅하는 건지 궁금해요. QQQ는요. 이거는 100% 거의 99% 그냥 단순하게 그냥 3배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막말로 그냥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한 번 베팅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 3배짜리 etf가 보이기 시작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순위권에 보이는 etf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 많이 먹는데요. 중간에 안 좋아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털어내고 오히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작년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처럼 만약에 주가가 30% 빠져버리면 3배짜리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그럼 9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10%에서 나중에 올라오려고 그러면 10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욕심일 뿐이지 실제 숫자적으로는 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사실 조금 덜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주식이라는 게 마음으로는 빨리 가고 싶지만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좋은 거니까 좀 여유 있게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3배짜리 etf가 1배짜리 etf이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서학개미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최근 5일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 순위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3,620억 달러에 다른 주식을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amd amc 에드테인먼트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버라이존 윈 리조트 라스베가 샌즈 엔비디아 인텔 약간의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종목과 밈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베팅이 필요한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포트폴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etf를 많이 매수한 반면에 미국에 있는 개인들은 약간의 개별적 목적으로 많이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애플 같은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큰 기업들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다소 안정적인 걸 꿈꾸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은 기사인데 혹시 리투하나 혹시 아십니까? 네.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봤죠. 그게 유럽 쪽에 있는 겁니까? 그럼요. 자유산한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오늘 발표한 기사인데요.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 throw away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뭘 버리라고 하는 거냐면 중국에 스마트폰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보안 문제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리투하냐 이 국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웨이하고 샤오미에 대한 기계를 입수한 다음에 이걸 한번 연구해봤대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안에 뭔가 정보를 빼가는 기능이 있더라.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중국산 휴대폰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그러면 점점 확산된다고 그러면 중국에 대한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한 이렇게 이런 거에 혹시 숨겨져 있는 보안 기능이 있다 그러면 뭔가 빼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가져온 기사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원플러스라고 하는 이것도 중국산 휴대폰인데 여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샤오미하고 화웨이에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을 빼가는 기능이 발견됐다는 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연구에서 발표한 기사하고 노르웨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커먼콜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감기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게 똑같은 날 나온 겁니다. 노르웨이는 똑같이 플루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가 아주 위험한 질병이 아니고 그냥 계절성 질병으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70% 이상 맞아 집단면이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락다운이 풀릴 것 같고요. 그냥 걸린 분들은 약을 먹고 그다음에 걸리지 않고 해서 백신을 맞고 하는 마치 독감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만약 유럽이 그런다고 치면 점점 번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좀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는 이제 더 이상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아니고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가는 질병을 판단하는 게 어떨까 그런 기사가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백신을 더 맞아가면서 생기는 인식전환인가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과잉 대응했던 거에 대한 오판을 다시 바로잡는 걸까요? 이 기사의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받는 특정한 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소 상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 부위한 분들은 전화한 분도 안 되지만 저같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특정한 계층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니까 지금은 좀 풀어주고 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백신이 많이 잘 만들어있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그런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종실자가 됐네요. 벌써 됐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덧 10시 반이 됐습니다. 제발 오늘도 색깔이 좋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좀 빨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빠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온 거에 되돌림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9월 24일인데요. s&p500이 0.39% 마이너스 출발했고요. 다우가 0.32%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0.62% 마이너스로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오늘도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은 어쨌거나 금융주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관련주를 보시면 좋은데요. 로빈후드도 역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로빈후드도 최근에 암호화폐에 좀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2.93%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키가 좀 빠질 것 같은데 나이키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151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151달러면요.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급등했을 때 다 이제 초입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지난 분기 잘 나왔던 많이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와 있다는 것도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왜 빠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다시 한 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개인들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이번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4만 달러 언제리 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잘하면 4만 달러 깨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나이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급망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키가 사실은 공장이 하필이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과정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 보이지만 이런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까지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의문의 일필에 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언더우면 그냥 빠집니다. 왜 그러지. 그러니까 같이 뭐랄까요. 이제 지금 나이키가 빠지는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이들 똑같은 동남아시아 공장이 다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페럴 기업들 다 동남아시아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빠진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트코는 아까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휴지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제한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즈캡 팩토리라는 공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케이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데이브 앤 버스터는 이거 뭐냐면 보통 이제 딱 가면 안에 식당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tv장도 같이 모여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게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프리에서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코로나19가 완화될 거를 미리 겨냥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완화가 좋아질 것이다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매불 좀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나스닥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딱 보이죠?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형님 중에서 가장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련된 게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채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2%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키도 오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실적이 좀 못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시가총의 사기종목들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주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10년을 국채 수익률 상상한다 그러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리포스 닷컴이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 특히 헬스케어 쪽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머크가요. 머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무슨 전립성 무슨 약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약을 얘기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기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 아까 얘기했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럭키드마틴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럭키드마틴이 왜 올라가냐면 배당도 올리고 바이백도 하고 있고 주제치나 정책의 한 번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반 하락반응도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미국 증시도 참 아까 저는 그게 그래도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수 많이 한 종목 랭킹 그걸 보면 제가 어떤 주식 시세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거울 어떤 심리적인 반성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많은 걸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다 동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꽤 오래 했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앞에 위에 거의 다가 스펙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많이 내려갔고 안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드릴 때마다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씩 변화를 가지면 어떨까 그런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간간히 3% 오전 방송도 하고 저녁 때 글로벌 라이브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훨씬 정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저는 더 미국 증시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도 모처럼 장보부장님 모시고 아주 재밌는 얘기 들어서 저도 반가웠고요. 또 이렇게 쉬고 있다 보니까 여기 스튜디오에 빨리 와서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았었는데 여전히 잊지 않고 많은 분들 나와 계셔서 저도 또 반가웠습니다. 저도 또 좋은 소식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교과자 주ğundMe 언제 再見 ㅇ-ㅇ הי